자 큐렉소의 대안주로 한 종목씩 두 분이 주셨는데요. 역시 한 분은 메타버스에다가 올해 리디어와 관련된 사업도 잘하고 있는 미래컴퍼니가 큐렉소의 대안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의료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올해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레이언스를 주셨습니다. 미래컴퍼니와 레이언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 미래컴퍼니,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본업주 잘 아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을 계속 찾다 보니까. 요즘 밀고 계신 컨셉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쪽의 매출이 거의 80%다 보니까 주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센서 쪽, 그리고 또 로봇 쪽인데 의료용 관련된 수술 로봇 쪽이 눈길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엣지그라인더라고 하는 쪽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BOE, CSOT, 이런 중화권 업체 쪽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국내 쪽 말고 중화권도 OLED 쪽에서 투자에 진심이다.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BOE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애플의 벤더 쪽으로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 모멘텀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메타버스는 OLED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오히려 계속 OLED를 확대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행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두 번째로 센서 쪽에 대한 사업인데 이번에 2022 CS에서도 밝혔듯이 TOF라고 하는 3D 레인지 센서 카메라 이쪽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큐브아이라고 명칭하고 차세대 TOF 3D 카메라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2024년 가게 되면, 2023년이죠. 내년 가게 되면 이어질 아이폰에서도 이를 채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대세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인데 홈페이지 가보니까 의외로 이 로봇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와 함께 같이 진료, 그러니까 시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가요? 네, 로켓같이 생겼는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로 복관경 수술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는 레보아이를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낳고 있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로봇으로 성과내는 또 하나의 회사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은 좀 2020년까지 부진했는데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966억, 한 170% 이상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의 변화까지도 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컴퍼니 의료용 수술 로봇의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사업인 OLED가 또 메타버스와 엮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종목을 미래컴퍼니로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레이언스입니다. 네, 의료용 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저희가 디지털 X-ray, 요즘에 병원 가시면 X-ray를 과거와 같이 현상을 하지 않고 찍으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인데 디텍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디텍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의료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그다음에 요즘에는 애완동물용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32% 증가한 134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93% 증가한 247억, 순이익도 139억, 흑자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치과형 디텍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600억을 돌파하면서 일단 성장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저선량, 그다음에 고감도 디텍터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X-ray를 찍었을 때 X-ray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식들이 많기 때문에 X-ray가 적게 발생하는 X-ray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휴대용 관련도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산업용 디텍터에 관련된 공급 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비파괴 검사 장비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아니면 PCB 기판 같은 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두산중공업과 비파괴 검사 장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AI 비파괴 검사 솔루션과 A-ONS가 갖고 있는 디지털 X-ray 디렉터 솔루션이 결합이 되면서 좀 더 나은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11% 증가한 1,500억, 영업이익도 12% 증가한 2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레이언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좋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음이 됐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은 그날 반등을 했지만 그게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낫습니다. 네, 지금 계속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만 1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격은 떨어지기 직전 가격이죠. 1만 4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은 9천 원 내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레이언스 가격 전략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는 작년 연말까지 좋게 흘러가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가가 얼만큼 반등을 해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만 7천 원대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직전 고점되는 실적의 변화와 함께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1차로 한 3만 1,500원에서 조금 더 벌리게 되면 한 3만 3천 원대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5백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까지 가격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큐렉소 그리고 미래컴퍼니 레이언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1월 효과는 우리 시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 연휴 지나고 어떻게 갈까요? 미국 시장 힘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설 연휴 지났으니까 음력 1월 효과가 있겠죠. 아, 네. 심각한데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2,750선 이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활용하시되 그동안 팔고 싶었던 종목들은 팔고 다시 좀 강했던 종목들 쪽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전략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일단 주가는 미국 시장 좋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은 점화가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떨어질 때 지지선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2,780에서 2,800포인트 내외까지의 반등을 감안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과 또 시장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